너너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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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고.. 정답고.. 저.. 베스트 드레서는 저구요 워스 드레서는 하영경 호쩡은 베스트 드레서다 워스 드레서 박지원 지원 선수는 본인이 베스트 드레서라고 뽑아주자 워스.. 윤기 선수 박지원 양은 드레스? 아니 아니 패스 드레스 패스 드레스? 옷 잘 입는 사람? 네 양은 속? 워스 드레스? 지금 융기 선수랑 지원 선수랑 융기 선수님 패션이 어떠세요? 워스 드레스 30초로 나오는 거 같아요 이봐 떨네 아 네 아 드레스 드레스? 한 명 뽑아야 돼요? 네 우선이 형 같고요 워스 드레스 하영기입니다 하영기 하영기 워스 드레스 맨날 옷 짧은거 짧은 바지랑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지원이 옷 입고 워스 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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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스 워스 만에 verst 워스 드레스 다가가 privileges 블sters 워스 드레스 워스 워스 영유 이 sava 종유 워스 드레스 워스 드레스 워스 드레스 워스 드레스 워스 드레스 이제 윤기 윤기 너의 멋지게 됐어 너의 멋지게 됐어 너의 멋지게 됐어 은옥호 세이 종규 키워 여기가 종규 키워 여기가 너무 멋지게 Thank you All Star Day All Star All Star Day